러시아 파병의 ICBM 고발까지 야당에서는 지금 이 절차 절명의 순간에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라는 으름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교전 중이었는지 그래서 전사자가 되고 나왔는지 북한군이 어디에 정확하게 투입이 돼서 어떤 작전에 투입될 건지 정확하게 우리 군으로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보로서는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전황 분석팀을 보내겠다라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 군사 위협이다.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 파견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파병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꼼수로 파병하는 거다라며 국방장관 탄핵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나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방장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의 동의 없이 창간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거듭 파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파병할 생각이 없다.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 파견이다. 그리고 전황 분석팀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튼패스 야당에서는 전쟁을 확전하려 하는 것 같다. 파병을 하는 것 같다. 급기암, 계엄 준비 상황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허재라도 만드는 정보 공개, 긴장 조성 저희가 의심스럽다. 전쟁 놀이 그만두라. 남의 나라 전쟁이 함부로 개입한다. 야당의 문제 인식도 논란인데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보내냐 라는 야권의 문제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파견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서 북한군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도 우리 정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군 관련 정보 공유, 무기 등 지원 구체화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파병이 아니라 전황 분석팀을 현재 보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그게 파병이다라며 한 명이라도 보내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닭 피해 의존하는 주술사처럼 전쟁 여부를 현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라며 비판을 해서 크게 논란이 임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입장은 어떤지 모닝콜, 앵커의 모닝콜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모닝콜은 군 장성 출신 한기호 의원에게 모닝콜 걸겠습니다. 오늘 모닝콜, 군 출신 다선 의원, 여당의 한기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야당에서는 남의 나라 전쟁이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서 정부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서 한 명이라도 보내면 불법 파병이다, 꼼수 파병이다라면서 국방장관 탄핵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주 의원은 본인이 군 생활할 때 해외에 여러 번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도 전부 탄핵돼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지금 군인 출신인지 또 초선도 아니고 재선인데 진짜 재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군다나, 아니 그러잖아요. 먼저 자기가 해외 파병을 여러 번 나갔다 왔는데, 파견을. 그때도 그러면 그때 장관들 전부 탄핵돼야 되겠네요. 한마디로 김병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더니, 선하 무적이고 위아래가 없는 무소불위의 김병주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군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오면 북한군이 침략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군요. 우리 정부가 파견을 가야 될 상황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은 이라크전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전훈분석단이 갔었습니다. 여기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북한군이 과거에 베트남에 가서 한 일을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놓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내가 알던 김병주, 군인 김병주가 왜 이렇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당대표의 사범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억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줄수사의 닭피를 맛보며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가 됐느냐라며 최근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새벽에 별빛을 가늠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라고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겠다고 흑검이라는 칼 하나하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칼 하나하고 두 개의 쌍칼을 들고 지금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을 이렇게 얘기할 만한 처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본인이 여기는 주술사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쌍칼을 들고 춤추는 무희 같습니다, 무희. 무희 같다? 네. 현 상황에 대해서 군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군이 깊숙하게 개입을 했고 실제 일부목 교전한 건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파병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함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논의입니다. 현재는 세계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특히 북한군이 진짜 파병을 해서 싸운다면 북한군의 전략, 전술, 테크닉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모니티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로 북한이 우리 보고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도 북한인데 그 적의 기술 수준 이게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싸우자고 할 때 손 들고 항복하자는 얘기밖에 더 듭니까? 그렇군요. 쌍칼을 들고 춤추는 무희 같다. 이 대표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의 의견까지 또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연히 북한군이 깊숙이 관련돼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가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김병주 의원이 현역 군인일 때도 여러 차례 파견을 갔었다. 맞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호 의원께 앵커의 모니콜 전화드렸습니다. 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앵커의 모니콜 오늘은 군 출신 한기호 의원에게 전화 걸어봤습니다. 전송훈 청와대 안보저략비서가 모셨는데요. 현재 야당에서는 파견단을 보내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어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닭의 피를 보며 전쟁을 결정한다. 내지는 남의 나라 전쟁에 왜 껴드냐. 내지는 파견단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이건 불법 파병이므로 국방장을 탄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 한 상황으로써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건 파견단은 파병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신 전쟁의 정보 보고예요. 이거는 북한군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군에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최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군사 교리에 반영해야 될 국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저 전쟁을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느 나라도 자국 국기를 달고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물자 지원하고 무기 지원을 하지만 병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우리 요원들이 간다면 태극기를 달고 군복을 입고 가서는 안 될 겁니다. 민간이 복장으로 미장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또 사실 저런 파견단 문제는 이렇게 공론화돼서는 안 될 문제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 전에 프랑스 특수부대가 작전하다가 걸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 정부에서 부인했습니다. 또 심지어 CIA 군사조직이 가서 작전하다가 또 노출됐다 이것도 미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부인하고 우리 정부에서 확실하게 부인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산이 영적 대화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닭 목을 베고 닭 피의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새벽에 별빛을 가늠해서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수천만 국민들의 목숨을 건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 놀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술 영적 대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술에 의존해서 전쟁 참전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과거 쇠쇠 사건 이 대표의 외교적 인식이 참담하다. 외통의 자격이 의심된다. 닭 피 발언은 말문이 막혔다. 국가 안보까지 선동죄로 삼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쇠쇠 발언까지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안용한 의원님. 쇠쇠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의 일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해서 지난 선거 때 이 대표가 남의 나라 일에 왜 개입하느냐.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중국에도 쇠쇠. 대만에도 쇠쇠 하면 된다라고 발언했던 그 발언을 다시 소환한 건데 지금 정부가 파견단을 보내자고 하자 주술사 얘기도 나왔고 고문 얘기도 나왔고요. 탄핵 얘기까지 나와서 한계호 의원도 그러고 전성훈 비서관도 그러고 굉장히 이건 뭐랄까 적절치 않은 야당의 비판이다라고 세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시야를 한반도 또는 남한 정치 여의도에 국한돼서 사고하는 그 협소함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고를 넓혀야 돼요. 한반도 동북아시아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까지 지금 이 싸움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싼 거대한 판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그 극단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시각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까지 크게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병 논란은 저는 좀 우습습니다. 저게 무슨 파병입니까? 얼마 전에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하는데 화면이 잡혔어요. 보니까 해설자가 일본의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와서 있다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러 왔겠어요? 한국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니까 최고의 정상팀의 경쟁을 보고 전력 분석을 온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파견을 해서 보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설사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파견을 해서 현대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금 드론의 사용이라는 새로운 현대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을 보내면 파병이다? 저는 그 사고의 협소함이 너무 답답하고요.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사고의 틀이 저렇게 한정된 여의도의 색강을, 여의도의 강이 색강이 있습니다. 그 색강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 협소함이 너무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술 이야기 나왔는데 즉흥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당 대표가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야말로 주술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제가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무슨 팀을 보내겠다. 그러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사가 온다. 뭐 언론이 노출되면 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무슨 온다, 간다 이런 걸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시야를 크게 보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에 한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황. 그런 큰 틀의 사고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전수홍 비서관님. 남의 나라 전쟁이다. 야당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견단도 보내면 안 된다. 그런데 아까 파병과 파견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한기호 의원 조금 전에 앵커에 모니콜을 했는데, 김병주 의원도 군 장성 출신이잖아요. 김병주 의원도 현역 군인일 때 여러 차례 파견 갔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것도 그럼 의회 승인을 안 받은 불법 파병이냐. 잘 아는 사람이 저런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김병주 의원이 파견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건 오늘 한기호 의원님 통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많이 다녀오셨겠죠. 본인의 군에 계실 때 본인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위를 다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정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으면 안 되죠. 이건 파병 아니다. 파병이 아니죠. 어떻게 파병입니까? 우리 군대가 가는 게 아닌데. 한 명이라도 가면 이건 파병이라는데요. 한 명이 그렇지 않죠. 이라크 전쟁 때 군의 문제는 군이 전문가니까 군인들이 가서 봐야 되죠. 하지만 그거를 파병이라고 보는 거는 잘못된 프레임인 겁니다. 장관 탄핵하겠다는데요. 어떻게 장관을 탄핵하나요? 어떻게 그 문제 가지고 정상적인 군에서 북방부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 수행 때문에 어떻게 장관이 탄핵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 파병 얘기를 하시는데 근거를 대셔야죠.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병입니까? 논의 단계에 있는 건데 좀 다들 톤 다운 시키시고 북위계 관점에서 지혜를 좀 모았으면 합니다.